현대오피스의 활용성 높은 2대1, 3대1 경유용 와이어링 재봉기 WS2131 WS2131은 강력한 스틸 재질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견고한 재봉이 가능합니다. 1회 최대 20매까지 성공이 가능하고 2대1 와이어링 최대 재봉 매수는 250매, 3대1 와이어링 최대 재봉 매수는 130매입니다. 단일핀 교환 방식으로 성공핀 교환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며 넓은 서랍식 파지암으로 융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U자형 핸들로 흔들이지 않고 견고하며 튼튼한 재봉을 할 수 있습니다. 융지 규격 조절 레버로 A4EA의 융지 여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성공마진 조절이 가능하며 융 규격 조절 레버로 링 사이즈에 맞춰 자유롭게 조절해 완벽한 재봉이 됩니다. 양쪽에 레버를 돌려 성공마진을 조절해 줍니다. 융지의 크기에 맞게 융지 규격을 맞춰줍니다. 성공틀에 융지를 넣고 핸들을 당겨 성공합니다. 와이어링에 성공된 문서를 끼워줍니다. 와이어링 사이즈에 맞게 양쪽에 링 규격 조절 레버로 조절해 줍니다. 링이 벌어진 쪽이 아래로 하여 재봉틀 안에 넣어줍니다. 핸들을 뒤로 밀어 압착해 줍니다. 양쪽에 나사를 돌려줍니다. 윗부분을 열고 고정된 틀을 풀어줍니다. 교체할 핀을 위로 올려 빼주고 새로운 핀으로 교체해 줍니다. 투명하게 썰어 뺀고 싶다. 교체할 핀을 위로 다시 걸리기 두께альное 뺀게임을 arqu이버시여 윗부분을 만들어주고 좌우 곧장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현대오피스는 한국 최대 규모의 대형 물류 시스템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약속드리며 국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자체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무라기나 무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